양치기 소년 심심한 양치기 소년은 장난을 치기로 했어요.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깜짝 놀라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하지만 거짓인 걸 알고 화내며 돌아갔죠. 소년은 속이는 게 재미있어 거짓말 장난을 계속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나타났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오지 않았어요. 아무도 소년의 말을 믿지 않았거든요. 동화놀이 준비하러 출발! 울타리 완성! 손손 동화놀이 준비 끝! 자... 울타리 완성! 손손 동화놀이 준비 끝! 자, 이제 뭐 하지? 핫둘 핫둘 여기 재미있는 게 뭐 없을까? 응? 어? 아! 어... 하하하하하! 아이$p! 후잇! 아, 어! 음~? 하하! 의흑! 흠흑! 크흑! 흐흐허허허허헣! 오허! 멋진 방토야! 난다! 이거 너무 멋지잖아 친구들한테도 보여줘야지 친구들 모여라 모여라 손손 무슨일이야? 뭐야 뭐야 무슨일 있어? 손손 멋진거 보여줄게 멋진거? 우와 뭔데? 손손손손손손손 손손손손 빠밤 멋진 손손 에이 뭐야 이게 다야? 이거 때문에 부른거야? 멋지지도 않잖아 어? 멋 없어? 이상하네 손손은 멋진데 왜 생각이 다르지? 손손 더 멋진 손손님이 돼서 돌아올거다 기다려 손손손손손손손 난 멋있다고 생각해 자 이번에 쓸 양옷이 쿵짝짝한테 잘 어울리는걸? 존 Labs 더 멋진 손손손손손손손손 sporивет새 하하하 이번엔 왕관을 쓴 더 멋진 손손손손손익 어어? 멋지다! bitcoin 그래? 그렇게 멋지진 않은 것 같은데 붉은 망토가 멋져, 손손 난 잘 모르겠는데 이상해, 왜 누구는 멋지다고 하고 누구는 멋지지 않다고 하는 거야? 손손 멋진데 손손, 다 같이 이야기해 보자 이상해, 손손은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왜 생각이 다르지? 생각이 다른 게 이상한가? 무슨 말이야?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는데 모여봐 좋은 생각이야 손손이 동화놀이에서 멋진 손손놀이를 해보면 되겠는걸? 멋진 손손놀이? 재밌겠다 좋았어 자, 시작해 볼까? 으아 에에에에에 조금 이따 냥을 몰래 데려가야지 자, 다고쳤다 뭐 재밌는 게 없을까? 응? 어? 자, 흐흑 이얍! 오호! 멋진 망토다, 망토! 펄럭펄럭! 좋아, 지금이야! 냥을 데려가 볼까? 손손 너무 멋져! 자랑할 거야! 마을 사람들! 어? 모여라! 들킬 뻔했네 무슨 일 있어? 뭐야? 멋진 선선! 빠밤! 뭐 하는 거야? 멋지지! 멋진 선선이야! 이걸 보여주려고 부른 거야? 별로 멋지지도 않잖아 어? 이거 멋있는 건데? 네 이상하다 왜 손손 생각하고 다르지? 우와, 멋있다 멋있지 않아 멋있어 멋지지 않아 멋지다고! 멋진 건가? 멋지잖아! 멋져! 멋진 데 왜 그러는 거야? 늑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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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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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대! 어디, 어디, 어디! 너거든? 어? 어... 잡아먹으러 온 거 아니야 멋지잖아! 난 멋지다고 생각하는데 멋지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이상해 이상하다고? 어? 나한테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응? 쏙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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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딱 쏙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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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딱 하하 자 모두 내 앞으로 모여! 지금부터 멋진 손손놀이를 할 거야 손손이 멋지다고 생각하면 오른쪽으로 손손이 안 멋지다고 생각하면 손 들고 왼쪽으로 손 들고? 응 자 짜잔 모자를 벗으면 더 멋져 멋진 손손 어? 어머! 손들어! 응? 모자를 벗으면 더 멋진데 멋지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네? 안 되겠어 잠깐 내려와 내가 더 멋지게 꾸며줄게 응? 더 멋지게? 좋아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됐다! 자 짜잔 가자 멋지면 오른쪽 아니면 손 들고 왼쪽으로 멋져 멋져 어? 늑대야 어? 멋지지 않아? 어? 리본은 멋지지 않은걸 무슨 소리야? 리본은 멋지란 말이야 신기해 늑대는 리본을 안 멋있어하고 핀핀은 리본을 멋있어해 오, 재밌는데 딩동, 혹시 붓 있어? 붓? 응 자 짜잔 이번엔 어떠냐? 멋지냐? 우와, 멋진 눈썹이다 멋져, 멋지나 손손 멋진 눈썹이야, 멋져 어? 나 혼자만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상한데 모모, 이상한 거 아니다 내가 멋지다고 생각한 게 다른 사람들은 안 멋질 수도 있어 생각이 다 다른 거 같아 그런가? 응 우린 다 다르니까 그래도 손손은 멋지다 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 이번엔 라파파가 노래를 부르는 걸로 할 거야 멋지다고 생각하면 이쪽으로 모이는 거야 응? 시작한다 아, 아 도레미파 라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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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우리 모두 생각이 갔다 이번 모두모두쇼도 아주 좋았어 안녕 싫어 네가 얘기하는 날 나도 저기 나완이 나완이 난 indo VES